영상통화 하세요. 저는 저대로 영상을 찍어 가니까 영상통화 하시고 여기는 신림역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사회복돈 도회 박스메일 아드님하고 좀 먹었는데 여기 이런 데는 그 다음에 해기를 써요 저기 해기를 써요 치즈를 손을 내리고 네 손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3m 20에 3m 40 3m 40에 3m 신축 아주 빌렸습니다 6개월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손님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손님은 어머니랑 영상통화를 하고 저는 영상을 찍고 준비해요 3m 20에 3m 40 3m 40 3m 40 4m 40 4m 40 4m 40 5m 40 5m 40 5m 40 5m 40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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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